XSFM입니다. I, D, W, K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히스테리 사건파의 그것은 알기 싫다를 만들고 있는 XSFM의 책임 프로듀서 UMCU입니다. 변함없이 윤세민 기자가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저희들 지금 방송이 189회가 나가자마자 계절이 바뀌어서요. 네. 계절 얘기하기 머쓱하고 원래 스위치처럼 바뀌었죠? 시사 프로나 뉴스 프로에서 날씨 이야기를 뉴스로 다룬다는 것이 참 머쓱한 일인데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목요일에 낮에 출근하려고 차에 시동을 켰더니 차의 온도계가 36도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금요일에 제가 휴가를 가려고 차에 같은 시간에 시동을 켜니 19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나 자는 사이에 비행기로 옮겨왔나? 워프가 됐구나. 네. 생각이 들 정도의 날씨였습니다. 왜 우리가 여름 내내 기상청이 틀렸다고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쯤 되니까 누가 잘못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기상청에 동조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이걸 너네가 어떻게 맞춰? 네. 날씨만큼 신기하다고 정치에 관심을 가진 지 오래 안 되신 분들은 이게 날씨만큼 신기하다고 생각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요즘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싸움에 팝콘이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수 집권이 3년 차쯤 되면 늘 있던 일입니다. 최소한 군인이 정권을 잡지 않기 시작한 이후, 문민정부 이후부터는 말이죠. 제가 최초로 보였던 건 우리 총선 데이터센트럴 시간에 이 얘기해드렸죠. 강원도 국회의원들의 사정에 대해서. 이럴 때 죽으라고 사지에 내몰면 기꺼이 손 들고 나가서 창을 들고 싸우다가 먼저 사라지는. 김진태 국회의원은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죠. 강원도 국회의원. 세력이 없어 겪는 철양한 모양새 정도만 보였는데. 제가 처음에 정치에 그동안 관심을 안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렸냐면. 다른 정치평론화하는 방송들 들어보시면 다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조선일보가 결국 꼬리를 내릴 것이다. 그 사유는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룰을 지키면서 싸우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것인가가 보통 그 알실의 방송 내용이 되긴 합니다만. 그 전에 싸우던 무기를 가지고 싸웠을 때 조선일보가 상대하기 좀 어려운 상대를 처음 만난 것이다 라고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시사평론가들은. 지금까지의 싸움에 비해서요? 네. 그 전에 정치인들은 조선일보처럼 룰을 많이 어기지 않았다는 거죠. 정권 3년마다 반복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조선일보는 그때 그때 개파를 골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권할 정당을 고르는 건 대선 때 고르면 돼요. 조선일보가. 그런데 후보를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입니다.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익숙한 싸움이 아닐까요? 경험치가 쌓여서. 다만 그 전에 상대들은 상도동계였습니다. 정치를 정치로 배운 사람들이었죠. 이번 상대는요. 이런 싸움이구나 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삐졌기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지. 제가 이 시사 프로그램 받고 몇 년 일해봐서 알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이 사건 단 하나를 가지고 삐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옆에서 부모가 죽어나가서 신경을 했어요. 부모를 죽인 원수. 넌 잘 모르겠고. 조선일보 이놈들. 나 조리돌린 놈 나와. 이겁니다. 이거 지금. 서로를 울없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지금 살짝 반박자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이는 건데. 이 문제가 뭔지 잘 모르셨던 분들은 가판대에서 조선일보 한번 구경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만평들도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원래 대선 때 조선일보가 제일 재밌어요. 그러니까 바지를 벗었다는 말이 적당하지가 않아요. 피부를 벗었어요. 대선 때가 되면. 모든 걸 다 보여주죠. 내가 지금 급해 죽겠다. 요즘 그 정도 합니다. 급해 죽으려고 해요. 심지어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정당의 반응 이런 거 있죠. 다 우상호 원내대표입니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지금 최고 자기 편이에요. 조선일보한테. 여간에 지금은 그냥 구경하시는 게 재밌을 상황이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마지막 한 패드를 아직 못 갔거든요. 그 다음 집권을 위해 우리가 누굴 꺼내야겠고 어떻게 꺼내야겠다는 시나리오 말이죠. 그 이상은 없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수구 세력들의 내분 이런 게 아닙니다. 연례 행사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보수당 입장에서는 전당대회에 가깝다라고 봐주시는 쪽을 추천해드리면서 희망 갖지 마시라. 싸움이 점차 치열해지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감정적인 부분이 점점 수면위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요즘에는 그냥 팝콘 드시고 필요하신 분은 3D 안경까지 챙기셔서.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 반응을 하시고요. 몇 주 동안 그래왔듯. 그 사이에 실제로 돈 버는 사람들. 팝콘 장소. 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광고를 듣고 와세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용산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컴스테이션. 데벌프 제니엘 레더크래프트. 도서출판 1984.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무르핀. 지속 가능한 나눔 아름다운 재단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컴퓨터가 필요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컴스테이션입니다. 생활보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으키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줘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광고와 생활 김상주 엔진이를 소개하죠.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녹색당 서울시 이후에 또 다른 네임드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인데요. 아름다운 재단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에서 저희 그라엘실에 광고를 넣으면서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계세요. 그게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아니 광고 문의하려고 관계자가 오면 홍보팀의 담당자 한 분 오시면 되잖아요. 단체 관광으로 오셨어요? 그게 아니라? 진행자들 좀 보자고? 너무 열심히 들으세요. 방송을 아름다운 재단 관계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장까지 오늘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줄 거냐고. 긴장 엄청 됐습니다.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정말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보자 못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했잖아. 저는 사실 되게 노잼이거든요. 알고 보면 앞에 계신 분들이 웃어주시고 편집도 예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좀 들어줄만하지. 시작도 하기 전에 죄진 것처럼 불어. 전 진짜 아무 말이나 막 하나 해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아름다운 재단이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가 돈이 많은 곳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청취자가 많은 회사가 제일 무서워요. 하여튼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겪으신 일들이겠지만 저희 집도 IMF 시대를 지나면서 가정이 해체가 됐습니다. 그건 그렇게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는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가정이 다 해체가 된다는 건 좀.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 스튜디오에서는 저도 그랬으니까 최소 절반이네요. 네네네. 하여튼 가정이 해체되고 제가 중학생 때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지냈고요. 네. 고등학생 때는 저 혼자 나와서 따로 지내게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요새 컴퓨터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프면 그냥 참지 말고 병원 가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하여튼 그때 당시에 저는 미성년자였고. 건강보험에 대한 개념이 없죠. 네.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그런 저한테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스템은 괜찮아요. 네. 하지만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계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의료보험비가 체납되신 분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걸 모두가 겪어봤다고 말해야죠. 여기는 사람들이 다 겪어봤을 거예요. 아마 지금 앉아있는 내 사람입니다. 이게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정말 좋은 집에서 살고 돈도 많지만 좋은 차도 몰고 하지만 악의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먼저 떠오르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을 돕기 위해 아름다운 재단이 나서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바로 생계형 체납제 때문에 아름다운 재단에서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름다운 재단 관계자분들하고 제가 대화 중에 반목이 있었어요. 생계 문제 때문에 보험료를 체납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신다. 사람들이. 라고 말하는데 제가 극렬 반대했거든요. 아니 나 많이들 안다. 왜? 내가 한 2년 못 내봐서 안다. 앨범 안 팔릴 때. 하여튼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득이 없어가지고 보험료도 내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의료 혜택도 받지도 못하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또 소득을 벌어들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처해지는 거죠. 작년부터 바뀌었죠. 이제는 병원이 확인해서 의료보험 체납자임을 컨펌을 한 다음에 일부 의료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재단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납이 된다 하더라도 한 달 정도만 의료보험비를 내면 60일가량은 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급하신 분들한테 치료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지레 겁먹고 병원도 안 가고 계속 아팠네요. 그랬나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달 정도의 밀린 보험료를 대신 납부를 해주고 60일 동안 치료를 받게 도와주는 그런 기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도움을 받으실 분과 도와주실 분을 모두 찾습니다. 네. 아름다운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60일의 건강보험증이라는 모금 페이지가 있습니다. 기부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내가 도움을 받고 싶다 이렇게 해도 신청을 하셔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 취소됩니다. 네. 일단 우선적으로 청소년이나 어르신이 있는 가정 아니면 한부모 가정 그리고 인산부 등을 우선 지원한다고 하네요. 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저만 임산부가 인산부로 들리셨나요? 김상주 인신이었습니다. 남념 특집 재벌의 재테크 이제 이 이야기가 왜 무서운지는 지난 두 주 동안 청취자 여러분이 많이 확인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파헤쳐주고 계신 호러물 정키 예. 호러물 정키요. 네. 스스로를 공포의 상황에 밀어넣고 지금 특별한 직업도 없이 성남시에서 돈을 열심히 갚고 사회학자 은수미 차용인이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까 조선일보하고 오병호 수석관 혹은 청와대관의 드자비인데 정말 지옥이든 천국이든 어떤 일이 있어도 천재지변에서도 돈을 버는 능력자. 네. 재벌들의 얘기만을 살펴보다가. 그렇습니다. 불쌍합니다. 정치 열심히 하면 뭐해요? 커피숍이 하나 떨어져? 특수관계정 같은 것도 못 얻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특수관계도 못 얻고 말이에요. 네. 네. 오늘도 어쨌든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게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도둑질이에요. 그리고요. 그 도둑질이라는 말이 법에 없어서 그렇지. 절도는 맞아요. 절도 맞습니다. 다만 이런 또 이제 뻔한 질문을 이제 우리 3주차에 뻔한 질문을 해야죠. 절도로 돈을 벌 수는 있긴 있겠죠. 그런데 얼마나 많이 번다는 겁니까? 원래 절도는 큰 절도가 안 나옵니다. 오션스 일레븐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이것저것 합치면 한 300억 정도는 그냥 절도로 벌었다는 건데 이 정도면 대도인가요? 300억을 절도로 벌면은 그 오션스 일레븐 같은 애들은 멀죠. 일단 보석양이 이상해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얘기를 처음에 홈플러스 그다음에 롯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홈플러스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놀라운 게 절도를 했는데 절도가 아니라 불공정 거래이다. 이게 첫 번째 판단이었고. 이제는 불공정 거래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온 사건이어서. 맞습니다. 우선 홈플러스가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11번 경품을 했어요. 이렇게 자주 하는구나. 그리고 그 경품은 내용을 보면 홈플러스에서 다이아몬드가 내린다. 그림이 있나요? 저는 이 그림 너무 신기했어요. 이거 뉴스에도 나왔던 그림이에요. 이런 걸 준다고 하면서 고객들의 정보를 모아서 돈을 받고 팔아먹은 거예요. 한 명에게 2캐럿. 네. 한 7,800만 원. 2등은 제네시스. 그래서 총회사 경품 가격이 한 3억 이 정도일 거다. 많아서 예상을 하면 그 3억을 걸고 고객정보 2,400만여 건을 모아서 건당 1,980원에 팔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판매해서 얻은 수익이 231억 7천만 원. 그렇습니다. 3억 주고 231억 정도를 뻥튀기 할 수 있으면 해볼 만한 일인가요? 해볼 만한 일이 아니고 이 정도 장사하면 진짜 능력자죠. 한 글자를 고쳐야죠. 홈플러스에게 다이아몬드가 내린다. 이 자세한 내용은 2015년 4월 3일에 그 아이디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24회 B. 맞습니다. 거대 소매치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소매치기로 했군요. 네. 소매치기로 했죠. 왜냐하면 소매치기가 훔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한 1,980원쯤 보자라고 했는데 2,400만 원을 한다는 건 플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원고 보내주신 걸 보고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아직까지 신선야채와 1등급 삼각사를 팔고 있는가. 그렇죠. 소비자에게 돌려주었다. 아직까지 그걸 팔고 있는가 해서 어제 홈플러스를 가보긴 가봤는데요. 그런데 가본다고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야채를 보면서 이거는 신선야채군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124회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그거였죠. 이 문제에 대한 사과문으로 신선야채와 1등급 삼겹살. 광고를 했죠. 그때 모은 걸 보면 제가 이렇게 자료로 가져왔는데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 동거 여부 등등의 정보를 가져왔어요. 거기다가 문제가 되는 게 일단 경품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경품 당첨 고객에게 실제로 경품을 안 줬어요. 정말요? 그것도 조사가 돼서 2014년 7월 29일에 홈플러스 주식회사에서 경품 이벤트 관련 사과의 말씀을 드려요. 뭐라고 하냐면 매끄럽지 못한 업무 진행으로 인하여 경품 행사에서 당첨되신 일부 고객님들께 경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려먹었네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등을 경품으로 줘야 1, 2등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 합수본이 확인한 사실이에요. 당첨 사실 알고 고객님 또 연락을 했어. 자기가 우연히 알게 돼서 그랬더니 경품 대신에 홈플러스 상품권을 준 경우도 있다. 7,800만 원어치요? 모르겠어요. 역시 230억을 벌려면 만 원도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래야 부자가 되나 봐요.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과 말씀 계시고 또 합수단이, 합동수사단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고객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험사에 넘어간다, 팔린다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제가 자료 보시면 이게 1mm 이하의 글자이거든요. 이게 안 보여요, 실제로. 1mm 이하의 글자. 한 글자가 1mm 이하예요? 네, 1mm 이하의 글자로 해놨기 때문에. 1mm가 얼마나 한 거야? 와, 그거는 중국에 무슨 박물관 가면 예전에 왕을 즐겁게 하려고 쌀을에다가 배를 만들어 놓고 선원을 집어넣은 그런, 아니,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합수단은 이건 당연히 문제가 있다. 넘겼는데 1, 2심에서 홈플러스가 이겼어요. 어제. 재판의 쟁점이 뭐였길래 홈플러스가 이겼을까요? 우선 이긴 걸 보면 이런 거예요. 현재 법상 첫 번째, 1mm 이하라 하더라도 어쨌든. 글자는 글자다. 글자는 글자다. 백진아이지 않느냐.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보통 의약품, 이런 것도 이렇게 작은 글씨로 쓴다. 그런데 제가 황당한 거, 의약품은요. 이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글씨로 써도 읽어요. 그렇죠? 이런 경품 같은 거 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같은 걸로 취급을 하셨더라고요, 재판부가. 그러니까 심리적인 사각을 홈플러스가 이용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에 있을 수 있었는데, 재판부는 그걸 무시할 수 있었다. 법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행 법상. 이걸 가지고 내가 돈 주고 팔아. 이 얘기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보장사해, 라는 걸 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받은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에게 팔았는데 그것을 당신에게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법에 없어요, 실제로. 그거네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용도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는 적혀 있잖아요. 보험광고라든가 어디 마케팅 경보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데 그 정보에 활용되는데 이 정보를 우리가 그 보험광고 회사에 얼마 주고 팝니다. 이걸 적을 필요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거, 이게 해석 문제인데 법에 없는 경우 이걸 있다고 봐야 될지 없다고 봐야 될지는 법원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법에 그 정도면 개인정보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상식적으로 이걸 또 돈까지 받고 팔아?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경품 행사를 했어? 경품도 안 줘가면서? 경품도 안 줘가면서.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돈 장사 하려고 그랬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 시민단체가 재판부의 항의 서한을 1mm 글씨로 프린트해서. 맞아요. 결국 경품은 받았나 모르겠네요. 당첨되신 분들. 그런데 저는 그 경품 대신 상품권이 내려갔다는 것도 머릿속에 얼른 소설을 써보는 건데. 누군가가 항의를 했어요? 왜 다이아몬드 안 주냐? 그러면 직원이 그 전화를 받아요? 위로 보고가 올라가요? 보고가 올라가요? 보고가 올라가요? 어디선가 없으니까 상품권으로 줘라는 결정이 어디선가 났을 거 아니에요? 점심 먹다 말고? 네. 어떤 인간에게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상품권으로 줘? 그럼 되게 순진한 당첨된 고객이 가서 AS센터 1층에 있잖아요. 마트 1층에 가서 4천만 원어치 상품권을 받은 다음에 제네시스로 바꿔주세요. 그런데 그것도 재미있는 게 이 보고가 올라가는 중간에 그 문제가 부각이 됐을 거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전에 배스킨라빈스에서 이런 거짓말 경품장치 하다가 1등 당첨된 분이 변호사셔서 그분한테 회사 에어컨 압수 당했잖아요. 탈탈탈렸죠 그때. 법대로 가슴은 털리고 망신도 당했어야 했는데. 사실 당첨되신 분은 중요한 게 아니고. 2,400만이 국민의 절반에게서 2,000원씩 빼가가지고. 네. 그렇게 한 거예요. 매출을 톡톡히 냈다. 제가 이럴 때마다 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요. 이 회사의 가치는 뭘까. 캡처하셨어요. 큰 바위 얼굴 웃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은중희 박사가 준비해오신 홈플러스는 큰 기업보다 존경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걸 생각해야죠. 누구에게 존경받느냐. 그렇죠. 기업들에게는 충분히. 사실 이건 누군가가 존경할 만한 부분인데. 존경받는 기업. 그다음에 모든 홈플러스 매장에 생활의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한 글자. 네. 네. 어쨌든 문제는요. 지금 밝혀진 것도 롯데예요. 롯데. 저는 정말. 아, 롯데요? 이건 이상의 일이 항상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롯데가 방통위에 따른 롯데홈쇼핑이 2009년 2월부터 2014년 3월 사이에 인터넷 회원으로 이름을 올린 고객점보 324만여 건을 팔았어요. 그래서 37억 3600만 원을 매출을 올린 거죠. 이게 매출을 올린 걸로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걸 그렇게 번 돈을 매출 아닌 다른 걸로 기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매매 행위래서 번 돈이잖아요. 세금 계산에서 끊어줬을걸? 네. 그런데 문제는 방통위가 이 324만여 건 중에서 동의를 하지 않은 2만 9천여 명의 정보만 1억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쨌든 동의를 한. 그러니까 마케팅용으로 사용됩니다라는 걸 제3자 동의를 한 데는 문제없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게 홈플러스 법안 판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할 때 마케팅 정보에 사용됩니다를 물론 거의 체크를 해제를 하지만 그거를 체크하는 경우에도 내가 롯데 홈페이지에 가입하면서 그 체크를 동의를 한다면은 이 서비스가 당연히 롯데에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요. 더 나아가서 아예 이걸 체크를 안 하면 회원으로 가입이 안 돼요. 요즘 대부분 그렇게 돼요. 저는 그걸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네.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뭐 인터넷 회원으로 예를 들어 10개 가입해 있으면 내 정보가 도대체 몇 개의 보험사나 이런 데 날아간 거야. 그래서 메시지가 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거기 다 팔린 거. 그러니까 그냥 제공한 것도 아니고 판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받은 사람은 짐작도 못하죠. 생각을 바꿔야 되겠네요. 그냥 제공했을 리가 없잖아.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기업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뭔가를 산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냥 회원 가입을 한 것만으로 혹은 병품 인사에 참여한 것만으로 내 신상이 털린 거예요. 그것도 돈을 해킹을 해서 당한 것도 아니고. 그걸 이제 만약에 홈플러스가 그렇게 해서 홈플러스 스팸문자가 온다면 그것도 원래 옳은 일은 아닐 수 있겠다만 그 정도는 그래도 한국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용인할 수 있는데. 네. 그거를 왜 돈을 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파는 걸 나 모르게 하느냐. 그렇죠. 두 가지가 이상한 게 첫 번째는 윤석열 기자가 말해준 대로 제3자에게 정보 제공 동의는 법이 그렇게 시켰는지 아니면 무슨 조례가 생겼는지 홈페이지 가입받는 데서 보면 필수 동의 항목이 아니라고 써 있어요. 나머지는 필수라고 써요. 필수 안 된 건 체크해도 회원 가입하고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거를 언책을 보통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체크하지 않은 이들의 정보도 팔았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렇죠. 또한 은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행법이 개인정보를 사고 팔지 말라고 규정한 조항이 아직 없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은 뭘 정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고지하라예요. 그냥. 내가 당신의 정보를 활용합니다. 놀랍죠. 활용한다는 의미가 대단한 거구나. 그래서 아마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사실은 계정 안이 올라가고 하고 있긴 하지만 항상 기업이 재벌이 빨라요. 그렇죠. 다 해먹었어요. 그러면 이 문서 밑에다가 1미리 글자로 장기 기증 서약 동의서 이러면서 되겠네. 당신의 장기를 가져갈 수 있다고 고지해놓고. 뭐 실제로는 안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롯데에도 제가 또 다시 홈페이지에 올라가 봤더니 이 미션은. 미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한다. 이거는 안 해도 되는 서브 미션 있잖아요. 게임 하다 보면. 아. 이스터 에그급의. 네. 뭐 보상도 별로 안 좋고. 아. 그러면 여기서는 이 문장에서 이걸 바꿔야 되겠네. 제목을 바꿔야 되겠네요. 중요치 않은 미션. 안 깨도 되는 미션. 네. 꼭 이런 거 올려놓고 계속 그래요. 아주 잘 포장을 해놓고 희한한 짓을 벌이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하도 일어나다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요즘엔 그래서 확인도 안 해요. 아. 맞아요. 네. 보통 이제 처음에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 것도 털렸나 이런 거 확인을 했는데 언젠가부터 그거 확인하는 것도 귀찮더라고요. 포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맞은 한 너댓 번 정도의 카운터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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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끝났어. 뭐 이런 마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홈플러스 개인정보 그 사건 때 홈플러스에서 신선야채와 돼지고기를 1등급으로 제공한다는. 상겹살. 네. 그 사과문을 보고 처음으로 든 생각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 개인정보가 직접적으로 팔려서 그거에 대해서 항의한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섭고 여론이 무서우니까 이런 사과문을 내놓은구나. 그러니까 왜 그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 나는 개인정보도 안 팔렸는데 1등급 상겹살과 신선채소를 먹을 수 있네? 게이득?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뭐가 재밌냐면 개인정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산 중에서 주인이 그 가치를 되게 신경 안 쓰게 된 물건이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런데 주인한테 늘 근처에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주변에 노리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되게 소중하잖아요. 네. 글자 몇 개를 2천 원 주고 살 만한 게 뭐가 있어요? 개인정보밖에 없잖아요. 정확히는 엑셀 파일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파일의 한 줄이겠죠? 네. 하나의 컬럼이겠죠? 그런데 그거를 2천 원 주고 살 정도면 우리가 한 달에 보험료 7천 원에서 3만 원 내고 들어가는 거 그거 하나. 100명 중에 한 명만 가입해도 엄청나게 그거야말로 게이득. 그걸 알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너무 좋은 일이다. 그리고 그 시장은 실제 엔두유저를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유통의 흐름을 쥐고 있는 대기업들에게 아주 좋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줄 것이다. 더욱 무서운 건 지금까지 나온 판례로 봐서는 앞으로 이 장사를 막을 방법이 없네요. 네. 그러니까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건 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저는 이걸 도둑질을 외도라고 생각합니다. 도둑질을 레알은 아니다. 이건 사실은 최근의 현상이거든요. 그전까지는 해킹으로 털렸지. 물론 그전에도 돈 받고 팔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도 이건 도둑질이 좀 외도라면 도둑질을 레알은 기술 탈취해요. 이건 계속 되어온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맨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게 LG화학이 이게 2014인가 그쯤에서 거래하던 중소기업을 기술 탈취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고발을 당했는데요. 그것 가지고 LG는 수십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해당 중소기업은 거의 도산 상태에 갔는데 이때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1,600만 원이에요. 그럼 나라도 도둑질을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술 개발비 1,600만 원은 없죠? 네. 제가 궁금했던 게 중소기업 사장님들께 좀 여쭤봤어요. 공정위에 제조까지 하면 하는 건 그건 정말 막 가겠다. 이제 끝이다라고 해야지 한대요. 억울해서 회사를 접는 한이 있어도. 네. 그래서 한 경우가 지금 제가 가져온 게 14건인데요. 아 그럼 이 사장님들은 빚쟁이들한테 주구나. 네. 이래 주기나 저래 주기나. 똑같다. 같이 죽자. 네. 그런데 사실은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나온 건 딱 두 건이에요. 제가 지금 은류미 차용인의 표를 보고 있어요. 하도급법 제12조의 3, 즉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이것과 관련된 법이 맞네요. 관련 조치 내역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4건이 보이고요. 다 보면 큰 기업들이에요. 이베이 코리아, 인터파크, INT, SKT, KT, 롯데피에스넷, 한국3M, KT, LG화학, 1화, LG하우시스, SK플래닛, 기술자료 제공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 곤란. 자꾸 조치 사유로 쭉쭉쭉쭉쭉쭉 그러면서 조치 결과는 사건 종료. 아, 봐줬다. 국가가. 뭐 상호 합의했다. 뭐 이런 거예요. 다 사건 종류가 되고 딱 두 건만. 하나는 과징금. LG화학권이 과징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알려졌어요. 요건은. 예전에 2011년도쯤인가 제가 LG 측에서 중소기업의 특허를 뺏는 매뉴얼이 내부 문건으로 발견됐다는 기사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봤던 기억이 나서 제가 그걸 어저께 찾아봤었거든요. 옛날에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구글에 검색어를 쳐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기술 탈취, 특허, 무슨 분쟁, 대응 이런 거 검색을 해봤어요.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찾겠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여기서 보면 지금 배터리 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자회사에게 제공하여 배터리 라벨을 생산하는데 말이에요. 알고 보니 되게 웃기네. 2015년 5월 13일에 과징금 맞고 검찰에 고발됐다 정도인데 14건이라는 건 대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소기업의 특허 혹은 고유 기술을 해다 먹고 그다음에 정답이 없을 정도로 인생에 고래 몰린 사장님들 숫자가 14명이고 딱 쥐어짜고 쥐어짜서 14명이고 그중에 법이 손을 들어준 척하는 게 딱 둘이고 그 둘의 경우에 법의 철퇴라고 내려진 것은 기업당 1,600만 원쯤일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느 정도일까. 지금 이제 더 뒤지고 원자료도 찾고 있는데요. 우선 기술 유출 한 건당 얼마의 피해일까가 2011년에 약 15억 정도인데 보니까 중기청에 따르면 2014년에는 건당 유출이 하나 되면 건당 25억. 그러니까 배터리 라벨 하나 25억 원 평균. 그다음에 거기 만드는 거 하나? 그럼 보통 2억 건쯤 기술 유출이 한꺼번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 입장에서 25억 원 곱하기 3 정도 하면 거의 100억 원이 날아가버리는 건데 망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건이고요. 그다음에 기술 유출 경험 기업이 약 12%에서 15% 사이에요. 그러면 10개 중소기업 중에 한두 개는 기술 유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중소기업이 수만 개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회사의 유일한 자금주를 가져간 경우. 분명히 돈이 들어서 개발된 기술들. 네. 그러니까 망하는 이게 우리나라가 기업 생태계 창조 혁신 이게 안 되는 이유예요. 중소기업. 거기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러면 기술 유출 경로는 전 이건 정말 주목을 해보시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인력 스카우트가 한 27.6%였다면 이게 2011년 자료인데요. 최근 자료를 더 찾아보고 있어요. 42.2%고 최근에는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소기업 사장님들 만나면 가장 어려운 게 내가 고급 인재가 있어. 이 사람은 기술을 핵심으로 만들었어. 이 사람은 그냥 스카우트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배적인 현상이고요. 복사 절치나 관계자 매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와 2009년 중소기업 유출 경로 관계자 매수 15.4%에서 5.9% 이 얘기는 대기업이 청렴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더 안전한 방법도 많이 생겼다라고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인력 스카우트가 최고의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인력 스카우트는 헤드헌팅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사람이 대기업으로 다시 자리를 옮겼을 때까지 모든 걸 문서로 남긴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얼른 생각했을 때 이제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대기업이 재테크를 하는 방식은 모든 게 다 실제로 쓸모있는 노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파울이다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주력 산업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주력 산업으로 돈을 버는 것도 돈 놓고 돈 먹기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기가 개발 안 해요. 자기가 투자 안 해요. 예를 들어 100억 매출의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인력에게 연봉 2, 3억 제시한다. 피 쏟도록 많이 쓰는 거예요. 그 사람 10억에 불러온다. 그 사람 뽑기 위해서 회사는 진짜 엄청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페이로르의 한계라는 게 없다 보니 시장에 이쪽에서 푼돈을 주고 데리고 왔는데 그쪽에서 준 거에 10배를 줄 수 있게 된다. 그런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중소기업은 줄줄이 도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핵심 인력은 그 인력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가 갈쳐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런 지수를 가질 수 있게 회사에서 끊임없이 지원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즉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랩을 좀 더 크게 늘리고 하는 것에 비용을 아껴주는 거군요. 10년 정도 이상의 비용을 아껴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1년 치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가외 이득이 많네요. 굉장히 많은 거죠. 이건 엄청난 이득인 게 그리고 기술 개발이라는 게 실패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걸 이 기술을 뺏으면 그 모든 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투자 안 하고 남은 돈으로 금융기법. 그러니까 금융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히 인력 스카웃을 관심을 가진 이유가 제가 가져온 뒷장 보시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이라는 게 사실은 마련이 됐어요. 이게 언제 나온 겁니까? 이게 시기마다 19대 때 준비된 것도 있고 이런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읽어만 보면 그냥 좋은 일들을 갖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손해액의 3배까지 보상하고 영업비밀이 침해되면 벌금액을 10배 상향하고 사실 이거는 별 볼일이 없어 보이는데요. 1600만 원에서 1억 요청을 받겠다는 뜻으로 보여서 재판 신속성을 확보하고 통합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어쩌고 어쩌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인력 스카웃과 같은 방법을 집중적으로 해버리면 여기에 뭐가 걸려요? 아 그죠. 제가 그 얘길 맞게 한 거네요. 인력 스카웃는 전혀 잘못이 아니니까요. 네. 여기 뭐가 걸리나요? 예를 들어서 복사나 탈절치 혹은 관계자 매수 이런 건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력을. 10년 동안 중소기업이 키워온 인력을 그냥 한 방에 스카웃을 했다. 뭐가 걸리지 이 법에? 그러니까 얼른 들었을 때 법이 끼어들 문제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 동종업계 이직 금지 법원 같은 게 있지 않나요? 그건 찾아봐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계속 법을 찾고 있는데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뭐라고 할 수 없는 적당한 임금을 주어서 그 사람을 헤드헌팅을 해가는 걸 법이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시작해봐야 되는 부분은 그거죠. 중소기업의 입장은 어떻겠느냐. 회사를 드러내간 생각이 들 것이고 이것이 불공정 거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는 없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이 당장 재산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지금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기술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대기업의 기술. 네, 대기업의 기술. 그러니까 그래서 도둑질을 레알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죠. 이건 도둑질이잖아요. 그런데 이 도둑질을 외도도 하고 레알도 해서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으면 중소기업 잘 키웠다가 먹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확실한 거는 우리가 LG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백색가전 잘 만드는 한국 기업들. 우리 사실 한국 기업들 가장 믿는 부분이 백색가전이잖아요. 쓰면 수록 좋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AS가 간평하다는 이점도 분명히 있고요. 우리 최근에 자동차 잡지에서 봤는데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한국의 트럭은 왜 다 포토 아닌 본 걸까? 세상에 그만은 그려 타고 외자차 못 살 만큼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 대형 트럭은 볼보도 다니고 만도 다니잖아요. 벤치도 다니고. 그런데 왜 소용스러움은 다 현대 아닌 게 할까? 그렇죠. 세대 차이일 뿐이잖아요. 그냥. 1세대냐 2세대냐. 네. 보니까 이런 모델이 한국에서만 필요하고 외국에서는 안 필요한데 한국에서는 이게 톨비도 안 나오니까 기사님들이 과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체 강성이 너무 중요한데 과적을 하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차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해외차들은 무조건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차를 처음에 사왔다가 현대 그러니까 봉고나 포터의 샤시로 바꾼대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칭찬할 만한 국내 물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현기차도 그런 물건이 있고 LG의 노트북이나 TV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을 만들어낸 기술력을 얻어오는 데에도 결코 페어게임은 아니었다. 그게 과적을 하지 않으면 기름값이나 톨비도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사님들이 봉고를 사가지고 거기다 과적을 해야만 생기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과적을 해야만 생기가 유지되는 시스템 역시도 돈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기업 우리에게 꼭 필요하게 된 그 가전제품 혹은 차량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만드는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쓰이는 비용. 그것을 쓰는 것도 불공정한 게임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처럼 직업병이 되시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모든 사안을 보면 돈이 어떻게 올라가는가 이 상상만 하게 돼요. 그렇겠죠. 제가 요즘 심각한 직업병이 살리고 있습니다. 망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변에서 계속 돈이 이렇게 올라가는. 올라가는 꿈을 꿔요. 어? 저기서 올라갔네? 또 올라갔네? 표현하자면 기화되어 빨리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군요. 계속 그 상상을 하게 돼요. 땅은 건조하고. 네.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보기만 하면 특히 경제사건을 보기만 하면 이건 얼마일까? 이것부터 생각하게 돼요. 낙수는 되지 않고 증발만 되고. 그래가지고 지하수가 고갈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중동의 내전지역에서는 봉고 위에 토호를 올리거나 로켓포를 올려가지고. 과적한다. 과적한다. IP질. 반동을 버틴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게 피곤하시긴 하시겠네요. 어떡합니까? 본인이 빚을 갚아야죠? 직업을 열심히 달리셔야지.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으면 옛날에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어떤 대기업이었어요. 대기업에서 자기네 안내책자 같은 거 직원들한테 돌릴 안내책자 같은 걸 만들겠다고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랑 그 회사 대표님이랑 몇 번 미팅을 갔는데 계속 계약을 찰필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획회의를 하자고 계속 불러요. 기획회를 몇 보이나 해 이러면서 대표님이랑 투덜거리면서 갈 때마다 목차를 요구하고 컨셉을 요구하고 디자인 컨셉을 요구하고 또 이것저것을 요구를 해요. 거의 러프하게 이런 걸 써주면서 다음에 올 때 계약서 씁시다. 계약서 저희가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은 차일피일을 미루고. 그런 다음에 결국 계약을 안 했어요. 그냥 갑자기 전화와서 계약 안 하겠다고 위에서 안 하겠다고 하겠다고 그냥 갑자기 그래요. 그런데 저희는 이거 목차도 넘기고. 기술은 다 내놓은 건데. 다 내놓고. 그렇죠. 이것저것 다 넘겼잖아요. 굉장히 잦은 일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잦은 일이냐면 되게 웃긴 게 이 중소기업도 제가 다니던 회사도 아는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냈던 그 목차와 기획서가 저희 그 당시 대표님이 아는 회사로 넘어갔대요. 더 싼 가격에 일을 수주하면서 우리가 목차까지는 짰다. 이걸로 니네는 만들기만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듣고 있는 얘기가 사실은 저도 대기업만 뭐라고 하고 싶지 않은 게 한국에서 규모를 축소하면 되게 흔히 볼 수 있는 문화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기업의 사례를 이야기하는 건 동네 사람들이 저지르는 파울이 모이고 모여서 대기업이 됐다는 게 너무 이상하기 때문인 거죠. 이건 영화 괴물의 시나리오죠. 제가 이 시리즈를 옆에서 같이 진행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제가 중소기업에 일하면서 겪었던 이 일들의 축소판을 겪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중소기업에 있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한 번 이상 겪은 일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시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네. 간만에. 아는 귀신이 있는 거죠. 잠시 후에는 매우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광고를 듣고요. 네. XSFM입니다. 관절의 불편함 개선 관절 구성 성분 제공 MSM과 속단 등 복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당신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SM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12주 섭취 후 관절의 통증, 뻣뻣함, 운동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관절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XSFM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컴스테이션입니다. 발열 없는 오버클럭 스카이레이크 1151 소켓에 잘 맞는 냉각 시스템 견고한 박렬판의 DDR4 메모리 엄청난 멀티태스킹의 압박을 견뎌내는 대용량 SSD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골치 아픈 문제일 겁니다. 큰 맘 먹고 준비한 고소양 PC가 말썽을 일으키면 어쩌나 서로 궁합이 맞지 않으면 어쩌나 컴스테이션을 떠올려 주십시오. 호환, 발열, 전압, 레이턴시, 프리징 현상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될 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쏟아부은 노력과 비용 컴스테이션과 함께라면 안심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난리일수록 둥글둥글하고 무사한 멘탈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중에 진짜 큰 문제가 덮쳤을 때 자신이 침착하도록 도와주지요. 지금 당장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이 왜요? 어떤 심각한 고민은 은수미 박사님 같은 분이 대신해 주고 여러분은 오늘 들으시고요. 너무 많이 가슴좋게 담아두고 있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대신에 동네 국회의원들 지나다니면 얘기해 보시는 건 좋죠. 그거 그런 일이 있는데 홈플러스 그거 어떻게 혼낼 거냐 그때 가서 얘기하시고 잊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대신해 주고 있는 공포 전문가 은수미 박사가 함께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쇼를 위한 극적 구성이 아닙니다. 사회적 배려로는 무슨 돈을 번다는 겁니까? 2013년 1월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 아드님께서 사회적 배려자로 영원국제중학교에 입학했었던 사실은 꽤 유명해요. 저는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배려받아 마땅해요. 친구가 없을 거예요. 있다 해도 진정한 친구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친구가 아닐 거라서 의심을 평생 해야죠. 맞아요. 영화 베테랑 보셨잖아요. 그렇죠. 많이 망가져요.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이것만 사회적 배려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용부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억 6천 정도, 그러니까 2천억짜리를 1억 6천으로 사회적 배를 해줬어요. 20% 할인? 네. 20% 할인인가요? 아니잖아요. 2천억을 1억 6천으로 했으니까 20%라니. 99% 죄송합니다. 99% 가만히 있어봐요. 뭘요?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했으면 2천억을 쏟아부었어야 되는데 1억 6천만 원에 땡 쳐준 이런 일이 한두 건은 아닌데 뭐였을까요? 제가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 제가 이걸 잊지를 못하는 게 2013년 10월 말, 그게 10월 30일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국정감사 때 삼성전자서비스 사장을 굉장히 어렵게 불러요. 어렵게 불렀어요. 그때 뭐 기업국강 한다고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삼성전자사장도 못 불렀고요. 사실 삼성전자사장은 불렀어요. 그렇죠. 자회사가 삼성전자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신히 삼성전자서비스 사장님을 불러서 질문을 하고 그러저러한 잘못된 행위를 근절을 시켜주십시오라고 촉구를 하고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자료를 그런데 뭔가 와요. 저희들이 핸드폰을 항상 들고 있거든요. 새로운 메시지나 이런 걸 받으려고 삼성전자서비스 하청노조 최종범 씨가 자살하셨다라는 제가 그때 경악을 한 게 삼성전자서비스와 하청노조분을 다 같이 불렀었어요. 그게 하청 문제였거든요. 삼성전자서비스 자살을 하셨다는 거고 그 당시 자살한 유서가 그것도 유서가 문자메시지로 남은 카톡으로 남은 유서예요. 그게 이겁니까? 어떤 분한테 보낸 거죠? 이걸 동료들한테 보냈다고 조합원이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아마 단톡방에 나온 이야기인 것 같네요. 저 최종범이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파 못 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 있는 거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태일님처럼 그러지는 못해도 선택했어요.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가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3살 그 당시 3살이었나 별일까 그 아이와 부인을 남겨두고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삼성전자서비스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을 전달하고 자리에 앉자마자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건 국정감사도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엔 너무 절망이 컸었던 그 절망이 바로 이 사회적 배려였는데 고용부가 삼성에게 해준 사회적 배려였는데요. 제가 이제 그걸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관계인지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자가 자기가 판매하는 에어컨인지 인터넷까지 다 이걸 수리, 서비스한 삼성전자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그럼 서비스해서 직접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점, 센터라고 하는데요. 센터를 만드는데 그 센터는 117개 협력사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물론 거기에 정규직도 있어요. 삼성전자 서비스 정규직도 있고 그 센터에는 대부분인데 협력사에서 하청 소속 수리기사들.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삼성전자 서비스 하청 기사님들이 삼성전자 서비스 이건 불법 파견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를 짓고 해라 라고 제기를 한 거예요. 고용부에. 그러면서 이게 불법 파견인 이유를 저도 이제 다 하나하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하청을 하면 지휘명령을 못해요. 채용에 개입하면 안 돼요. 무슨 뜻이 아시겠어요? 원청이 하청을 주면 하청 독자적으로 일을 해야지 원청이 지휘명령을 한다든가 채용을 한다든가 모집에 개입하든가 하면 이건 불법 파견이에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저까지도 그런 지휘명령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하나하나 제가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까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선 보시면 이게 홈페이지에 삼성전자 서비스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청에서 직원의 모집 공고를 내고요. 이 공지사항 화면이 그거입니까? 네. 그리고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선발 전형, 서류 전형하고 적성검사 면접하고 현장 채업을 하고 그 밑에 교육과정 수료제에 하나여 삼성전자 서비스 주 협력회사로 취업한다. 아예 까놓고 밝히고 있는 거네요. 우리가 개입한다.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건 그 다음에 설명할 텐데 이렇게 까놓고 개입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모집 안내도 다 있어요. 예를 들어 엔지니어는 어떻게 모집하고 기술상담선은 어떻게 모집하고 그래서 끝이 다 협력사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럴 거면 협력사를 운영하는 것, 즉 하도그 법체에 하청을 주는 것이 적법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게 채용에 개입을 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서비스 경영관리 시스템 매뉴얼이라는 걸 저희들이 입수를 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일 텐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프로세스가 뭐냐면 요즘 다 모바일로 하거든요. 모바일로 채용 등록하고 그럼 채용 승인을 누가 하냐면 원청이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서비스가. 우리 회사가 직원을 뽑고 싶은데 그 직원을 뽑고 싶은 공고를 올리는 거를 원청한테 컨펌을 받아야지. 네. 컨펌을 받아서 다 등록을 해요. 그래서 직원을 다 등록시켜요. 뽑은 직원을 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뒤에 보세요. 뒤에 보시면 제가 이건 가져온 건데 다 지웠는데요. 이게 삼성전자 서비스에 등록된 하청업체 사원 정보예요. 보시면. 다 나와있네요. 우편번호, 주소, 자택전화, 직장전화. 민번. 재직 상태. 예. 그 다음에 주민번호, 사원코드. 사원코드. 예. 즉 삼성이 관리하는 직원인데 하청업체 직원입니다. 합청이에요. 사원명, 생년월일, 우편번호, 주소, 심지어는 이동수단. 이게 도보냐 차냐. 도보. 이렇게 써 있어요. 도보. 예. 그러니까 협력사 코드, 협동조직 코드. 이게 다 나와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네 직원이 아닌데. 예. 자기네 직원이 아닌 사람의 정보를 그 회사에 요구해서. 아니요. 요구도 아니고 그냥. 그냥 원래부터 자기들 거야. 원래 그냥. 시스템이 그냥.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에요. 경영 매뉴얼 전산 시스템. 이런 하청 시스템이 익숙치 않은 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도 많은 업체들에게 하청업체예요. 네. 그러니까 20여 개 되는 업체들이 저희더러 광고하라고 하도 준 거잖아요. 원청업체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김상조를 뽑았어. 처음에. 네. 그러면서 아로니아 진에서. 거기 대구에 달성군에 있단 말이에요. 달성군 가서 면접 보고. 거기서 뽑으라고 하면 우린 뽑았어야 되고. 네. 그러면 다른 회사의 이유가 일단 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매일 매시간 들여다보게 돼요. 이 모바일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그래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기본 활동 지역 수리 부문. 가전을 수리하냐. 무선 운영이냐. 컴퓨터 전화냐. 급여. 사용하는 PD 번호. 이동수당 차량 번호. 모든 것이 전산에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사건이 터진다 치면 거기선 이거만 쳐봐가지고 이거부터 보겠네요. 네.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요. 재반 정보가 어디까지 가냐면. 그다음 표를 보세요. 이게 엔지니어 누구예요. 누구가 이름이 있고. 제품은 THV 휴대폰이었어. 그러면 이게 수리. 그다음에 능력. VIP 처리. 통제. 저희가 지금 이런 표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보겠습니다. 일단 그 표고요. 컬럼이 가로컬럼이 엔지니어. CS 엔지니어. 즉 출장 나가신 개인 공객 만난 엔지니어분이겠죠. 제품은 뭐. 그다음에 수리는 어떻고. 능력은 어떻고. VIP 처리는 어떻고. 클레임은 있느냐 없느냐. 충실도는 어떠냐. 이런 것들이 쭉 써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이 계속 표로 정리되게 돼 있고요. 이게 무슨 의미죠. 이걸 삼성전자 서비스가 항상 이걸 이런 식으로 봐요. 하청업체 전 직업. 오늘 나가서 일을 어떻게 했느냐. 평가를 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청 직원은 일상을 다 보는 거죠. 일 나간. 그것도 좋아. 그런데. 그래요. 거기까진 사실 뭐. 그런데 이거는 뭐 하나하나. 하나하나 말이긴 하지만. 잘라라라고 말할. 그것까지도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예상 예측 가능한 모든 게 다 있다고. 그다음에 이 카톡이나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 서비스가 하청업체 직원들한테 보내는 혹시 외근활동 중 침수 지역이 있으면 긴급 연락 바랍니다. 현장에서 수고. 수고 많았습니다. 금일 400건 돌파를 위해 죽을 힘을 다해봅시다. 이게 원청이 보내는 거예요. 하청 기자들한테. 자기 직원한테 보내는 거 같죠. 아니 CS권을 늘리려면 길 가던 사람들의 갤럭시를 뺏어 집어던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카톡을 매일 몇 시간 보내요. 몇 시간 보낸다. 네. 매일 몇 시간 보내고 더 나아가서 협력업체 직원의 사원증에 삼성전자 서비스 로고까지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삼성전자 서비스 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네요. 네. 사원증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삼성전자 직원이 아니잖아요. 무슨 어느 지점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그다음에 하청업체에게 징계표준안까지 내려보내는데. 제가 이 징계표준안을 큰 걸로 가져올 걸. 잘 안 보이시죠? 굉장히 삼세해요. 이 징계표준안 때문에 제가 되게 웃겨졌는데. 예를 들어서 위반 행위를 고의와 가실로 구분해서 징계기준안을 만들고 징계 절차를 어떻게 어떻게 하고 누구를 징계하라. 이런 징계표준안이 인사그룹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해고해라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처럼 말만 하청이지 자기 직원처럼 부려먹은 것으로 보인 하청 노동조수가 약 1만 명이에요. 1만 명 정도? 그러니까 정규직이 270명 그리고 협력조직 소속이 8,406명. 그다음에 콜센터 노동자들이 또 1,431명이 있어요. 이제는 좀 잘 아시는 부분일 거예요. 콜센터 노동자들 그 회사에 정규로 소속돼서 그 분야에 전문가인 사람 거의 없다라는 걸요. 광고에 저희 광고에 나가는 제리케이지의 콜센터가 전화해서 그 워딩이 딱 들리죠. 뭐요? 우린 이 회사 직원도 아니지.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뭘 계산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불법 파견이 아니고 적법 하청이라고 판단을 내려준 거예요. 고용부가. 이게 적법한 일이다. 이게 적법한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징계 표준화까지 다 내려줬어. 채용부터 시작해서 모집, 채용, 교육 이 모든 것을 다 해줬잖아요. 아니 적법하게 하청업체가 채용한 거면 자기들한테 최소한 인적 사항은 없어야지. 그리고 활동을 뭘 했는지도 자기들은 몰라야지. 그렇게 해서 이걸 적법 하청으로 해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이게 돈을 얼마를 벌었을까. 이 계산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리로 가야죠. 그래서 이걸 1만 명 정도잖아요. 유사 동종, 경규직. 그러니까 급여 및 상여금 이 모든 것의 차액을 계산을 해본 거예요. 차액 곱하기 만. 네. 그러니까 도급비로 내려주는데 어쨌든 그걸 계산해본 게 2천억 정도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해요. 1만 명 정도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부리는데 얻을 수 있는 비용. 2천억 이상. 이것도 경영이익. 네. 경영이익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한 3, 40% 정도밖에 안 주거든요. 그런데 그 돈은. 3, 40%라는 건 정규직한테 주는 것보다. 네. 네. 그건 아마도 4대 보험 비용 블라블라 다 해서 회사가 한 사람을 매겨살린 데 드는 비용을 딱 똑같이 비교해놓고 봤을 때 정규직 한 사람보다 3, 40%밖에 안 줬답니다. 그래도 삼성은 적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게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SK하고 LG는 더 했어요. 제가 오늘 안 가져와서 SKLG는 어떤 식을 만들어요. 사람을 반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200만 원을 주면 100만 원은 자영업자를 주고요. 100만 원은 근로자를 줘요. 사람을 반으로 나눠서. 이게 상상이 돼요? 저는 공포영화 13 고스트에서 사람을 반으로 나누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반으로 나눠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100만 원을 자영업자로 주니까 여기는 사회보험이 없어요. 내 몸의 반은 100만 원은 사회보험이 있는데 퇴직금은 줄어들죠. 아니.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법이 있잖아요. 퇴직금이 줄어드는구나. 저도 그런 형태의 고용을 만들어내본 적은 있어요. 자주 출연하시는 분들에게 정규직으로서의 비용을 제공하고 기초적인 비용을 제공하고 출연할 때마다 출연료 비용이 따로 나가고. 그런데 그런 걸 다 해도 퉁쳐서 사대보험 계산을 하고 나가지.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이거든. 대신 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로자형자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사람을 반으로 나눠버린 거예요. 반으로 똑 나눠서. 그래서 100만 원어치는 내 걸 내가 내. 사회보험 비용을 100% 잘 가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 자를 근로자라고 등록을 해놔버렸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중으로 취업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건가요? 개인 그러니까 돈을 아무런 계약 없이 하나는 자영자로 3.3% 이 돈은 돈이니까. 사실은 이건 사람의 문제인데 이걸 취하는 형식은 돈이잖아요. 내가 이 자한테 200만 원을 줬는데 100만 원은. 그중에 100만 원은 그냥 일용지. 네. 무슨 뜻이냐. 월급으로 주고 100만 원은 자영업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자영업자한테 준 100만 원만큼 월급으로 나갈 돈을 아낀 거 아니에요. 이거 사장이니까 알아 내가. 엄청 매력 있네요. 이게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말이죠. 월급 명세서를 보고 싶네요. 네. 월급 명세서를 봤어요. 실제로. 두 장이나 가셨겠죠?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한 장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저를 해결할 수 있는 폼이 있어요? 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 장은 자영업. 100만 원은 자영업으로 나가고. 100만 원은 직장에서 일한 돈으로 나간다는 거면. 이거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마치 투잡으로 알바를 띈 것처럼.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완벽하게. 저는 처음에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 차감액을 차감이 뭐가 됐냐면 세대보험료 차감되고 원래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250만 원을 줬는데 실제 급여는 50만 원이나 70만 원이 차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차감이 좀 이상해. 우리는 보통은 내가 낼 국민연금만 차감을 하잖아요. 반반이잖아요. 그런데 100% 차감을 한 거고 온갖 걸 차감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근로자라는데 왜 이렇게 차감하는 멸금명세서의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근로자행자라고 했고요. 국감에서 세게 문제를 삼아서 SK가 일단 바꾼다고 했고. 제가 을지로 의원에 있을 땐 이걸 바꿨다고 봤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SK 본사 자체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요? 이 오랫동안 이 짓을 해와서. 인승인계가 잘 안 됐군요. 몰랐던 거예요. 서비스하는 자회사가 알아서 만들어낸 수익 모델이다. 왜냐하면 도급비용을 딱 이렇게 주니까 그 비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SK도 다 교육시켜요. 자기가 다 교육시키고 도급비용을 딱 줬어.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회사나 이런 데서는 수익 모델을 더 뜯어내려면 근로자행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반으로 나눠버린 거예요. 자회사의 입장에서는 서비스 하라고 그룹사가 준 돈이 이거밖에 안 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금융업체로 변질되고 있다고. 그런데 금융업체가 됐을 때는 사람의 돈 쓸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핵심적인 헤드컨터한테 돈 좀 많이 주면 되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백색가전의 문제. 우리가 직접 하는 기계, 서비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CS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CS는 사람이어야 되잖아. 고객이 어떤지는 한국말 할 줄 아는 한국 사람이 직접 거기까지 가는 수고를 들여서 자기 기술을 발휘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 즉 사람을 고용 안 하면 안 되는 문제야. 고용을 가지고 돈을 어떻게 아끼느냐를 고민한 흔적이 여기서 나오는 거다. 그렇죠. 삼성은 이러지는 않았어요. 삼성 관리의 삼성 답더라고요. 삼성은 내 돈 중에 일부라도 허투로 쓰이는 걸 용납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방식이 안 되는데 SK는 여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자까지도 만들 여지를 줘버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단계가 훨씬 더 심해요. 다단계가 심하다? 네. 왜냐하면 근로자영자. 근로자도 있고 근로자영자도 있고 자영자도 있어요. 이 고용 형태가. 월급 100%도 있고. 월급 50%도 있고. 월급 반 일용직 반도 있고 그냥 일용직도 있다. 그렇죠.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그 비율을 섞는 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그룹에서 내어온 돈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룹에서 심하게 터치를 안 하니까 자유롭게 정말 자유롭게 사람을 떼다 붙였다 떼다 붙였다 한 거죠. 정말 놀라셔요. 자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룹에서 500원 줄 테니까 뭐 사오고 뭐 사오고 뭐 사와 같은 주문을 받고 그걸 맞춰내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왜 프로크루테스 침대인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침대 길이에 맞춘 것하고 똑같아요. 이런 거다. 네. 그래서 사회적 배려로 고용부가 이제 이걸 근로감독을 했는데 근로감독 결과 임금을 안 줬다. 그래서 거기에 과징금이 1억 6천이었어요. 그걸로 땡 친 거예요. 땡 치고 2천억, 최소 2천억이에요. 최소 2천억을 벌게 한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최종범 씨가 자살하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망감이라 하면 이기는 경험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제가 삼성전자서비스 하청노조 2013년 7월에 처음 만들어질 때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만들어졌는데 거의 007 작전이었어요. 그런 하청노조가 만들어지는 과정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1년 가까이 걸려서 만들었고요. 두근두근 가슴. 정말 전 그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던 노조 결성식은 처음이었고요. 제가 그때 거의 유일하게 초대를 받은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가서 인사말을 하라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슴은 두근거리고. 이 사람들이 숨어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450명이 왔거든요. 정말 많이 왔어요. 물론 상상은 안 됩니다. 공수미 의원이 말을 하라는데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실제로 저 노래만 불렀어요. 말을 마다하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여름에 태어난. 노래만 하셨어요? 아름다운 탕 생일 축하 노래만 불러드렸던가. 정말 그 눈빛 앞에서 그랬던 기억이 7월에 있는데 9월에 판정을 사회적 배려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10월에 그래도 국감을 해봤는데. 그때 자살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거의 1년 6개월 만에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르고 겨울 나고 삼성 앞에서 계속 밀고 당기고 하다가 그 다음에 봄 여름 되기 전 아니죠. 가을 그 다음 해에야 간신히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알겠습니다. 놀라운 사회적 배려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다. 그럴 때마다 돈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SK에 대한 경우를 은승희 박사님이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200만 원을 받는 월급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100만 원 월급을 받으면 그걸로 이제 사대보험 띄인 걸로. 보통 200만 원 정도 내면 사대보험을 회사하고 양쪽이 가르면 노동자는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낼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18만 원만 내도 되는 걸. 9만 원은 자기가 더 내. 네. 그런 거예요. 나머지 돈은 일용직의 3.3% 원천징금을 떼어가는 걸로. 이걸 이제 현장 노동을 해보신 분들이 잘 아실 부분일 텐데. 그런 식으로 월급 노동자들한테 9만 원씩 10만 원씩 더 가져가서 만들어낸 돈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일반 고객들에게 1980원씩 걷어가서 만들어낸 200억과. 한번 부딪혀 볼 만한 수치의 큰 돈이 나오네요. 정말 하이에나처럼 뜯어먹잖아요. 사람은 몸을. 저는 몸 나누는 건 처음 봤어요. 돈을 조금씩 뜯어먹거나 아까 길 가는 사람 갤럭시를 집어 던져야 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리가 없는 게 하루에 밀려들어오는 CS권에 비해서 모자란 사람 수를 채용을 하고 있으면 CS권은 쌓여 있잖아요. 아 계속 달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지난 여름에 광고 이건 이제 재미있는 광고로 낸 거예요. 노조에서 뭐라고 광고를 냈냐면 성과급을 도입해서 이 상황에서 하청 노동자들한테. 하청 노동자한테 성과급을 도입해서. 그건 보통 불만을 상세하기 위해서. 개수 도급 단위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건 처리해라. 20분에 하나씩 처리해야 된대요. 100건 처리해라. 200건 처리해라 해서 맨 못 처리한 사람들을 저성과자로 해고시키겠다고 내가지고 이분들이 광고를 내셨어요. 고객님 저희들을 가볍게 여겨주시면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고장내주세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게 쌓여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쌓여 있건 혹은 성과급을 지급을 하든 어쨌든 간에 노동법이나 혹은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분량의 일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청은 돈을 버는 거고요. 추리 같은 거 나오신 기사님들 볼 때 참 몸둘 바를 모르겠는 게 이런 사정을 아니까 얼마나 바쁘신지를 아는데 또 센터에서 가끔씩 기습으로 고객한테 전화해서 불친절했냐 잘 봐줬냐 이런 거 자세히 물어보고 만점 안 나오면 또 까잖아요 거기서. 거기서 까요. 차감액이 있어요. 거기서 차감액도 있고 올해 3월인가요? 힐링 워킹데이? 그런 일이 있었죠? 저성과자를 30kg 행군을 시켰던. 나는 간단하게 TV 하나 고치고 인터넷 하나 고치고 이런 문제로 불렀는데 이 양반은 삶의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걸 알겠으니까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그렇죠. 그런 살얼음판을 20분에 한 번씩.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죽고 싶도록 누군가는 목숨을 버리는 선택을 하도록 내놓고 버는 돈은 이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됐고 그래서 삼성전자 서비스 기사님이 추락을 했고 그 일을 하다가 그날 초등학교 따님의 편지가 굉장히 회자됐지요. XSFM입니다. 계단 오르기가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관절 건강을 의심해 보세요. 식약처로부터 관절 및 연골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무릎핀을 섭취하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엑셀스몰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데벌프. 제니윈 레버.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사실 이것도 사회적 배를 동방성장으로 돈 벌기는 아까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왜 그렇게 채용에 개입을 할까? 아, 네. 그렇죠. 동반성장은 대체. 네. 이제는 안 놀랍습니다. 이거는 돈은 벌겠죠. 네, 그러니까. 아홉 번째, 중소기업으로 변신하여 돈벌기. 아까 그거 그렇게 해서 최소한 2천억 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돈 버는 방식이 아까 채용에 개입을 하고 모집하고 교육까지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 교육을 국민 세금으로 시켜요. 국가 말고 사기업이 직원을 교육시키는 데에 돈을 왜 국가가 돼요? 그게 국가인적자원개발컴소시엄이라고 해서 중소기업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그럼 그런 거예요? 삼성 밑에 있는 자회사, 즉 삼성전자서비스. 이건 삼성의 예를 드는 겁니다. 다른 기업들도 그렇겠죠. 말씀해 주셨듯이. 큰 기업 밑에 있는 자회사, 사실은 밑이 아니고 동등한 협력사라고 계약서에는 써있지만 직원들도 자기들이 다 뽑아주고 그다음에 월급도 조금 주게 만드는 그 쪽쪽 빨리는 하청을 국가는 갑자기 그래, 중소기업이야라고 보고 삼성전자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지. 실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 그러려면 직원들을 교육시킬 돈을 중소기업한테 줘야죠. 이 컨소시엄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2014년 협력업체 121곳, 8346명을 국가지원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 삼성 직원이잖아요. 네. 아, 재미있네요. 아니요. 협력업체 직원까지. 협력업체 직원이죠. 그러니까요. 협력업체 직원. 그 사람들은 삼성 직원이잖아요. 맞아요. 삼성에서 보기엔 삼성 직원이잖아요. 그 삼성 직원한 말을 당사자들이 들으면 되게 화가 나는 게 그만큼의 대우를 못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삼성이 보기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삼성이 보기엔 봐. 이거 명암마다 여기 써놨네. 우리 직원이야. 네. 그러면 자기들이 파울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삼성 직원이 국가 돈으로 중소기업한테 받는 지원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게 동반성장이에요. 백번 양보해서 생각을 해주면 국가에서 중소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을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교육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삼성이야. 그래서 걔네한테 돈을 줬어. 이건가요? 그건 아무도 동반하지 않아요. 삼성 성장이지.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러네요. 원래 국가의 의도는 중소기업이 교육을 하려면 업장이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기업이 이걸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원래는 대기업이 장소도 제공하고. 그런데 협력이 삼성 같은 데서 대기업들이 자기는 하청업체 교육시키는 교육비로 이걸 쓴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서비스가 삼성전자 서비스 업무인데 이걸 아웃소싱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품질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직원처럼. 내 직원 이상으로 교육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직업 훈련 지원이라는 명명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기업의 동반성장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시킨 거죠. 그래서 원래 삼성이 지출해야 하는 교육비가 4년간 146억을 절감했어요. 자기네가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림상으로는. 아니, 보자고요. 동반성장 하려면 자기가 내야죠. 안 냈어요. 보자고요. 삼성은 서비스 기사님들이 필요해요. 전자회사니까요. 그리고 국가는 작은 기업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써야 돼요. 둘 다 문제가 없고 당연한 일들이에요. 그 둘이 합하자 삼성이 돈을 벌고 끝났어요. 멋집니다. 대단하죠. 신비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2014년 국정감사에 다네나라고 해봤어요. 많이 받는데만 두산중공업. 굉장히 많아요. 379억 5천. 이거 지금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이거는 중소기업들한테 하려고 돈을 내준 건데 지금 많이 받은 순서를 보니까 이거 재개순이잖아요. 두산중공업, 포스코, LG전자,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은 참 많이 끼죠. 그러네요. 포스코, LGCNS, 현대사무중공업, 삼성중공업, 코롱인더스트리, 현대중공업. 아니 이게 무슨 동반성장이에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4년간 25개 기업이 지원받은 돈이 약 4,130억. 연간 1,000억, 1개 운영기간당 연평균 40억. 많을 때는 300 몇십억까지. 두산중공업 380억이네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146억 정도였으니까요. 이 돈은 그럼 가만히 있자. 제가 이제까지 쉽게 말씀드렸던 게 그럼 이건 운영이익이잖아요. 매출이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건 운영이익도 매출도 아니에요. 이건 국가인적자벌개발지원금이에요. 그리고 엑셀에 칸이 하나 없어진 거죠. 직원 교육비 이런 게 없어진 거죠.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원칙이 있잖아요. 비용을 쓰지 않는 것이 이익이다. 그러니까 지출 칸에 하청업체 직원 교육비가 없어지고 수입 칸에 이게 생긴 거죠. 이게 고의로 했으면 죄잖아요. 그렇다면 죄를 지은 진범은 국가인데요. 죄질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기업을 봐준 건 좀 비겁해서 그랬다 쳐. 돈을 주는 건 너무하잖아. 그러니까 돈을 주고 싶은데 뭐라고 이름 붙여줄까. 이건 아니겠어요? 전 사실 제가 이제 직업훈련이나 고용이나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런 걸 찾아내는 건데 전 정말 이것만일까. 제가 환노에 있었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는 범위는 이 정도였어요. 동반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얼마나 많은 걸 뜯어가고 있는 건지 상상이 안 가요. 그리고 제가 은순이 박사님 이 방송 옆에 계속 앉아있으면서 느끼는 건데 계속 그 생각이 돼요. 뭐요? 한국에서 이걸 대체 누가 알아낼까? 누가 알아내긴 해. 그래서 대기업들도 서로 싫어할 거야. 이걸 알아낸 인력들을 서로 빼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야 지금. 너나 나나 다 하고 있잖아요. 서로 인력 유출이 되고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20위 한 기업이 여기서 1위 한 기업 인력을 빼와가지고. 지금 부산중공업이 중소기업이 지원받는 걸로 380억 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교육을 시켰어. 돈을 아꼈어. 그리고 25위에 있는 SK텔레콤은 21억밖에 못 빙땅 쳤어요. 그럼 이제 불려가는 거야. SK텔레콤에서 불려가요. 뭐 최씨들한테 혼나. 그리고 마음먹어. 하나 데리고 와. 그럼 부산에서 이 문제를 책임진 총괄 책임자 50억에 데리고 와도 남는 장사죠. 그렇죠. 이제 우리는 축구 선수들 돈 많다고 부러워할 수가 없어요. 네. 여기 들어간 인재들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축구 잘하면 좀 늦었잖아요. 그렇죠. 이쪽이 훨씬 세네요. 정말 꼼꼼하죠. 그렇죠. 축구 선수들은 유소년 때부터 축구 선수가 돼야지라는 꿈을 꾸고 있는데 이분들은 유소년 때부터 이걸 해야지라는 꿈을 꾸고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호나우드가 번 돈은 돈도 아니야. 평생을 바쳤거든. 평생을 바치고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벌 수 있는데. 물론 사실 이 방식에 있어서는 두산중공업이 세계에서 제일 잘할 것 같긴 해요. 다른 나라에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이건 특허기술이에요. 하청을 뜯어내는 이유로 원청이 돈을 이렇게 많아 많이 국가에서 받아낸다? 우리 세금이에요. 여러분이 뜯기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창업 좋아하시는 사람들. 저도 뭐 스타트업입니다만. 창업하는 분들이 우리 광고하려고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스타트업은 국가 돈으로 하는 거다. 그런 말 많이 들죠. 회사는 나라돈으로 차리는 거다. 저는 그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나빠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2금융권에서 500만 원을 빚지고 이 회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는 그게 있는지 몰랐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잖아. 내가 뭐 샀는데 친구가 와서 그거 저기 가면 세일인데? 하는 거하고. 지금 두산중공업이 저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인마 380억 인마. 너 그중에 500만 원도 못 적겠냐? 설마 나라에서? 그런 거죠. 참 그 을병정에서 일을 많이 해본 입장으로서 지금 가디, 구디 그리고 대한민국 전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비슷한 심정일 텐데요. 협력업체, 동반성장, 상생 이런 단어 진짜 열받아요. 그렇죠. 열받는 단어 2위 정도 될 거예요. 우리가 왜 열받는지가 오늘 정확히 나온 것 같네요. 상생이란 말은 국가의 돈이 대기업으로 간다는 뜻이다. 라고 봐도 괜찮다. 이게 아홉 번째 얘기였습니다. 열 번째 이야기. 광고 듣고. 예. XSA 프레임입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인류의 연인 제임스틴, 제니스 조플린, 지미 헨드릭스, 히스 레저, 커트 코베인, 에이미 와인하우스, 그리고 음악의 스타로, 랩계의 거물로, 인권운동의 얼굴로, 세계사를 영원히 바꾼 저항의 상징 투팍 샤커. 한국 최초로 발매되는 투팍 샤커의 전기 투팍 샤커 랩스타의 상 전국 서점과 액세스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1984 이런 문제를 논할 때 말이에요. 제가 앞 시간에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고맙습니다. 화 너무 내지 마시라고. 네. 왜요? 이거 화내면요. 이거 쫓아다니는 직업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 쫓아다니는 직업을 가지죠. 그러면 자기가 화가 난 상태라 연구가 잘 안 됩니다. 맞습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잘못이라고 몰아붙이기 좋아요. 내 안에 있는 파시즘을 끄집어내가지고 연구에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가 좋습니다. 네. 뭐 뻔한 거지라며. 네. 그래서 저희가 은순이 박사님을 모신 거예요. 이거 트집 잡을 때가 어딨어요. 다 맞는 말인데. 우린 부러워 죽겠잖아요. 그냥 듣는 이 부럽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에요. 사람이 의심할 땐 아무거나 의심할 수 있지만 부러우려면 완벽해야 돼요. 네. 기대됩니다. 녹색 돈 벌기. 네. 녹색 돈 벌기예요. 뭡니까? 녹색 기업 인증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녹색 기업 인증 제도를 가지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게 대기업 인증 전용 제도인 거죠. 그래요? 그게 그래요? 네. 186개 녹색 기업 중에 지금 179개가 대기업이에요. 나머지 7개 신통하네요. 신통하죠. 뭘 신통해? 대기업 바로 밑에 있는 기업이겠죠. 맞아요. 중견 기업들인데요. 왜 그럴까요? 아니, 기업은 크기와 무관하게 화학물질을 배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러죠? 그리고 클수록 더... 더 많이 내놓을 텐데요. 더 어렵잖아요, 관리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대기업 전용 제도라는 게 아니라 이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사고가 난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녹색 기업이야. 그거는 이제 이등병한테 노란 견장 채워주는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격려해 주는 거? 아니에요. 쟤 적응 못하래. 쟤네는 사고를 내니까 녹색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격려를 해 주자. 일단 가급적 다독여 준 다음에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넌 원래 착한 아이예요. 그러면 그 순위는 역순위 맞네요. 성적 제일 안 좋은 애들 순. 그런데 뭔가 녹색 기업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거기에 맞는 어드벤티즈를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것부터 보시면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게 LG화학 때문이었는데요. LG화학이 한 3년간 3건의 화학사고를 냈고요. 그다음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발암물질을 배출했어요. 네. LG화학이 문제가 터진 곳은 여수죠. 네. 여수 공장이었고요. 2014년에 무려 5만 4,403kg의 발암물질을 배출해서 전국 1위예요. 3년간 전국 1위였어요. 사람이 암이 500g이 되면 죽는데요. 54톤의 발암물질을 냈어요. 연간. 발암물질 54톤 모여 있는 거 한번 보고 싶네요. 보면 죽겠죠? 전화예요. 봤다는 건 알려주세요. 죽기 전에 모른 남대들 까냐. 1톤짜리트럭 54개 쫙 있는데 그걸 배출한 기업이 녹색 기업이에요. 자꾸 제 경험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전에 일할 때 각 기업의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사이버 강의 같은 걸 만든 적이 있거든요. 어때요? 거기에 사례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LG화학입니다. 사고 사례로. 사고 사례로. 이렇게만 하면 녹색 기업. 뭐 이런 소리예요?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5년에 환경부에게 녹색 기업 중에 최근 가장 사고가 난 사례를 다 달라고 그러고 일부를 정리해가지고 가준 거예요. 이게 죄다 녹색 기업인데 몽땅 사고가 있었어요.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특히 사람이 꽤 죽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네 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삼성정밀화, LG화학, 한솔케미어스, LG생명과, SK케미컬. SK케미컬은 뭔지 아시죠? SK케미컬이 지금 가습기 살균제 중에 발암물질 1급이 그걸 옥시에 판매한 문제로 지금 청문회에 서 있어요. 맞습니다. 이 기업이 그 당시에 녹색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LG화학, 나주공자, LG화학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고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저희가 묻지 않았겠어요? 녹색 기업을 그러면 취소할 수 있어요. 환경부가. 네. 그래야죠. 취소를 한 경우는 단 두 건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왜 취소를 두 건밖에 안 했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사고가 나시면 그 기업들 중에 일부가 자진 반납을 하거나 사고가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자진 반납을 한대요. 사고가 크지 않았다고요? 능가웃든 자진 반납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용을 보시자고요. 배관공사 작업 중 볼트가 풀어져 염소가스가 10에서 20초간 1리터 노출. 하이닉스 재산공장에서 냉장 보관 중이던 감광제를 지탱하던 선반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자빨어지면서 한 병이 일부분 깨져 1리터 흘러나옴. 액화 염소가스 공급 펌프 문제로 진공 처리 배관이 막혀 염소가스 4kg의 노출. 질산 20리터 노출. 이게 여기서 사람이 안 죽었으면요. 사고가 크지 않다고 표현해요. 그건 첫 시간을 참고하십시오. 그렇다면 이것도 어떤 노동자의 죽음으로 인해 밝혀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그런 사고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중에 일부가 자진 반납을 해요. 왜 자진 반납을 하냐면 지정 취소가 되면 2년이 지날 때까지 다시 녹색기업 지정을 못 받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자진 반납하면 내일 다시 줄 수 있는 얘기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를 제가 하나 드려볼게요. 2015년 7월 3일 폭발사고로 6명이 하나케미칼 울산 제2공장에서 사망을 했어요. 이 하나케미칼 울산 제2공장이 1996년 녹색기업으로 지정돼서 19년간 모든 특히 폐수관리와 관련된 행정강청의 지도가 완전히 면제됐어요. 저는 이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왜 이런 걸로 지정을 하면 그 관리나 감시를 면제해주는 걸 상품으로 걸까요? 네. 그렇게 상품으로 걸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돈을 가장 많이 벌게 해주는. 그게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확실하게 관리한 다음에 다른 이점을 줘야지 검사를 안 해주는 걸 이점으로 주겠다는 게. 정말 외회사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페이버래요. 이래서. 그러니까 그게 부패가 가득한 세상이라는 걸 알리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을 안 해봐서 그 심정을 잘 모르는 걸지도 몰라요. 마치 오염물질 배출의 기준을 놓고 매번 오딧을 버리는 것이 작은 중소기업에게 회계감사 같은 것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괴로운 일일 거 아니에요. 세무감사 면제해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긴 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 정도의 일이 생기면 작업장에서 사람이 툭하면 죽어놔갈 정도의 일이 생기면 이걸 면제해준다는 건 그다지 기분 좋은, 밖에서 보기엔 기분 좋은 일은 아니네요. 다 면제를, 마침 그 폐수관리 문제 때문에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하다가 이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사고가 나서 합동수사본부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인화성 물질인 염화 비닐과 아세트산 비닐이 검출된 거죠. 그러니까 인화성 물질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폭발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관리 면제가 됐기 때문에 생긴 문제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사고 후에 하나 캐피칼이 녹색 기업 지정을 반납을 했어요. 6명이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반납 당시 회사 취급 발언이에요. 이번 사고가 녹색 기업 인증을 취소해야 할 사유는 아니지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이 같은 결정을 했다. 번역, 이렇게 하면 내일 다시 국가에서 지정해준다. 그렇죠. 그런데 6명이 죽은 것인데요. 녹색 기업 인증을 취소해야 할 사유는 그럼 뭘까요? 지금 멸망일까요? 그렇죠. 저는요. 이게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쳐요. 하지만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공모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MMORPG 하다가 애가 굶어 죽었는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부모가 죽였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알거든! 부모 한 사람만 인정이 안 되죠. 난 그냥 게임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겠죠. 원청이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녹색 기업 지정을 취소해야 할, 그러니까 인증을 반납해야 할 이유는 아니지만 하겠다. 엄청나게 뭔가 자선을 베푸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 손해본 것도 없고? 없어요. 실제 이유는 그렇게만 빨리 재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더 웃기는 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 경우 제가. 저는 이걸 생생하게 기억해요. 정말 그때는 처음, 2013년 정도쯤에는 제가 잘 모르기도 해서 바람물질 배출량 이렇게 1위에 화학사고 반복되는 회사. 녹색 기업 인증을,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데도 왜 계속 녹색 기업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뭘 하답합니까? 아니, 이건 정말 허점이 있는 거예요. 건물이? 뭐냐 하면 아니에요. 공장별로 녹색 기업 인증을 해줘요. 그러니까 한화케미칼 울산 제1공장, 한화케미칼 울산 제1공장에서, 제1공장에서 터졌어요. 이게 안 되면 제1공장은 여전히 녹색 기업이야. 그거를 전체 이름으로 쓸 수가 있어요? 네, 이름으로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걸 제재할 수 없는 거예요. 제1공장, 제2공장, 제3공장이, 혹은 수원 캠퍼스와 구미 캠퍼스가 다른 안전 시스템과 원칙에 의해서 따로 돈을 들여서 따로 팀이 개발돼서 만들어놓은 다른 원칙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나요? 제가 순진한가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수원공장, 삼성전자 화성공장 어쩔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에서 사고가 났어요. 삼성도 불산 노출 때문에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계속 녹색 기업인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건 수원공장에서 난 사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가 녹색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빼버리기 위해서는 이런 가설이 죄송합니다만 우연히 모든 공장에서 동시에 사고가 나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바꿔라. 제도를 바꾸면 돼요. 굉장한 페이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장이라도 문제가 되면 너희들이 그룹사로 하잖아. 같은 시스템일 거 아니에요. 기업 전체가 책임져요. 네. 그럼 기업 전체가 책임져서 브랜드를 빼라. 이걸 못해요. 정부가. 그걸 왜 안 해줘요? 재벌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거죠. 국회 안에 있을 때는 보시잖아요. 누가 그렇게 가장 겁을 먹고 그 문제를 막아서려고 해요? 우선 정부가 그렇고요. 두 번째 새누리당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뭔 소리야? 기업의 판매활동. 영업행위를 방해한다고 저한테 얘기해요. 영업행위 방해 수준이다? 이건? 그러니까 제가 만약 그렇게 바꿔버리면 그건 네가 기업이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엄마들이 특히 애들 용품 살 때 이번에 가습기도 그 문제가 됐었던 거죠. SK케미칼 같은 경우 녹색 인증에 관심이 있어요. 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죠. 그걸 먼저 산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뺀다. 그러면 네가 그 기업 영업이익을 줄이는 판매활동을 저지시키는 그런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기업을 규제하는 거다. 매우 솔직한. 네.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요. 새누리당의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들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솔직한 게 나 거기 돈 없으면 정치 못해 수준으로밖에 번역을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걸 녹취가 안 됐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이건 제가 초기에 되게 놀랐던 게. 좋습니다. 뉴스 포로는 한번 봅시다. 출처도 안 밝히는 막말. 정말 출처도 안 밝히는 제가 겪었던 얘기라서. 저는 입법 로비라는 게 있다는 걸 몰랐어요. 잘. 입법 로비나 정책 로비가 있을 수 있다. 기업으로부터. 그런데 한 번은 새누리당 두 의원께서 의견이 달랐어요. 한 분은 A 기업 쪽이 미는 쪽이었고 다른 한 분은 그걸 반대하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격렬하게 붙으신 거예요. 얼마나 격렬하게 붙었는지 제가 옆에 앉아있다는 걸 잠시 까먹으신 거죠. 팝콘 드시면서. 네. 저는 뭔가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제가 그때 참 순진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그 이제 모 A 의원께서 막 뭐라면서. 어? 너 이거 어느 어느 기업으로부터 돈 받은 거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야도 아니고 알아. 내가 알아. 그랬더니 B 의원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나 상품권밖에 안 받았어. 이러는 거야. 나왔어요. 7,800만 원어치 상품권 이런 거. 그런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 보좌관이 깍 하러 다니겠네. 제가 우원님. 제가 녹취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제서야 제정신 드신 거죠. 갑자기. 그게 휴게 시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건 마치 교무실에서 제가 담배는 피지만 술은 안 마신다고 소리 질렀다가 선생님한테 한 대 맞고 정신 차렸던 거랑 비슷한 거네요. 상품권밖에 안 받았다. 멋집니다. 아니. 입법 로비는 기업 아니라 시민단체도 할 수 있는 건데. 한국은 주로 기업만 자꾸 하니까. 그리고 또 국감장에서든 위원회에서든 말을 그냥 이렇게 대놓고 한다. 그러니까 입법 로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이걸 해달라. 노조도 요구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돈 거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대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총선 직전까지는 되게 솔직하셨어요 다들. 그때는 거의 막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왜 이걸 반대하세요? 청와대가 반대하는 거죠? 그럼 네 그래요. 속기록에 남는데. 아 진짜요? 그때는 정말 막 나가셨어요. 그때는 침박으로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주 솔직했어요. 침박의 코드가 참 매력 있어요. 솔직함이잖아요. 숨김없음. 네. 적나라했어요. 아니 우리 이제 첫 시간에 나왔던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산재가 생기면 돈을 버는 상황. 산재가 생기고 사망자가 생기면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안전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맞는데. 그 이유를 그걸 뒷받침해 주는 이유가 지금 나오네요. 산업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중요한 이유. 산업 안전에 신경 쓰지 않음으로써 그 돈을 세이브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중이다. 그렇죠. 그래서 녹색기업 인증을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하나 따지고 제가 돈까지는 못 사져봤고요. 우선 브랜드 이미지만 판매량 재고에 큰 도움을 받는 건. 그렇죠. 알죠. 그런데 이것도 저의 경험인데요. SK 하이닉스가 사고가 나서 4명의 청노동자분들께서 4명이 한꺼번에 돌아가셨어요. 그러저러한 문제들을 보도할 때마다 저희 보좌관이 항상 보고를 저한테 하세요. 몇 시간 만에 SK가 무슨 녹색기업입니다. SK가 무슨 기업이다 라는 광고가 쫙 뜬대요. 인터넷상에서 보도자료가 나가기만 하면. 거기에 맞는 총알은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다. 그거는 계속 이런 얘기 했으면 죄송하네. 이거 필요하면 편집해 줄 수 있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동기 얘기인데요. 그 작업을 한 회사에서 이랬었거든요. 아니었어요. 그 친구는 보배드림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한국 자동차, 현기차에 대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거를 재빠르게 본사에서 오더가 내려와가지고 모든 직원이 비상사태로 돌입을 하여 좋은 얘기를 인터넷이 여기저기 쫙 까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쫙 깔리고 여론을 체크한 다음에 그 업체도 하청이거든요. 진화 완료 보고서 같은 걸 위로 올려요.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가는 경로가 참 기이하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안전에 쓰면 됐을 돈을 여론 무마에 쓰잖아요. 훨씬 더 적겠죠. 훨씬 더 적긴 적을 텐데. 이거는 저는 지금까지 이 정도까지 듣고 있으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방법들로 얻어낸 추가 수익은요. 대가가 인류 말살이에요. 그 다음에 돈을 어디다 쓰겠다고 이렇게들 모으는지 모르겠네요. 정보의 관리감독으로 자유로운 게 정말 핵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기점검 면제받고요.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신고만으로 넘어가고요. 오염물질의 처리 실태에 대한 보고 이런 서류시설 장비 검사 역시 다 면제돼요.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든 작업이에요. 이 작업이. 그러니까 수백억에서 수천억이 드는 거더라고요. 그걸 면제받아요. 거의 주한미군만큼 대접받네요. 기업들이. 적절한 비유세요. 그래서 대기업 전용 제도예요. 그러네요.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해도 중소기업이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해봤자 그 돈, 세이빙 돈이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겠죠. 대기업은 엄청난 거예요. 정말 끝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이게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어야 안정적인 벌이가 되는 게 사람이 산재를 당했을 때 그 산재를 무마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잡혀 있어야 되고 노동감독관들이 와서 벌벌 길 정도의 회사 크기도 돼야 되고 이것도 대기업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렇죠.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온갖 곳에 이렇게. 그래서 저는 녹색기업 인증이 환경파괴 허가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허가나 이런 거를 전부 다 건너뛸 수 있으니까 점검을. 그래서 2013년 녹색기업이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폐유를 하청해 버리다 적발됐고요.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얘기는 했고요. 삼성석유화학 서산사업장,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SK하이닉스 천주사업장, 제2공장 등은 폐수배출시설에서 특정 수질 유해물질 등이 바뀌었다. 다른 게 나온다. 이런 걸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치소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알려지냐면 지독한 냄새가 나거나 일에서 알려진 사고가 나거나 지독한 냄새가 나거나 옆에 갑자기 개구리가 한 다리가 없는 이상한 개구리가 생겨나거나 주민들이 이거 폐 이상한 냄새가 물에서 난다. 이래서 알려지거나 아니면 폭발을 하거나. 그러면 정말로 잘 안 알려지는 거네요. 왜냐하면 냄새가 나지 않는 독성물질도 있고요. 제가 이번에 SK케미칼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다고 SK케미칼이 가습기 메이트를 최초로 이런 가습기 사례죠. 죽음은 시초가 됐던 기업이어서 이 기업은 뭐 하나 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그린 비즈니스를 해요. 뭐예요? 그린 비즈니스라고 해서 녹색 기업 지정 제도라는 게 있고요. 녹색 기술 인증 제도라는 게 있어요. 녹색이 완전히 상품이 돼 있어요. 녹색 기술 인증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SK케미칼은 녹색 그런 인증을 받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홈페이지 맨 앞에 딱 붙여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기업이 청문회 대상이거든요. 실제로 녹색 인증 마크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네요. 환경행위가 네. 그래서 혹시나 공고나 이런데 사과가 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사과로도 뜨나 하고 저는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한 검색을 없어요. 없어요. 아무런 사과도 안 하고 나는 그린 비즈니스 기업이다. 정말 녹색 기업이라고 계속 선전하는 친환경 브랜드, 친환경 제품 현재 청문회 중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사과할지가 아직 결정이 안 나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면 보통 상식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세대에서는 사과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버티고 버티고 끝까지 버티는 네. 소비자와 대중과 여론과 야당과 시민단체 그중에 무서운 데가 아무데도 없다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것의 어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녹색이 아니라 초록이 될지 하늘색이 될지 블루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결국 재벌이 돈 버는 전용 제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지 않는 것뿐이네요. 그런데 사야 되잖아요. 안 사고 버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옥시 불매할 때 옥시 외에 대체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칠 뻔했어요. 정리되어 있는 거 보고 경악했잖아요. 맞아요. 내 삶은 옥시였어요. 그러니까요. 내 삶은 삼성이고 내 삶은 옥시잖아요. 네. 맞아요. 물론 불매운동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대안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듣는 분들이 가장 깎아파하는 게 그래 알겠어. 정말 뼈꼴까지 다 우리의 심장까지 다 해먹는다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는데 나는 좋아. 내 새끼까지 당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세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되고요. 물론 법이나 이런 건 꽤 돼 있어요. 제가 책을 집필할 때는 법적인 대안이 이런 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문제는 실행의 문제예요. 제가 뜨눈히 얘기하지만 환경과요. 이거 조사하려면 왜 조사를 못하겠어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고용부가 조사하려면 왜 못하겠어요. 공정관리위원회가 조사하려면 왜 못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든 못 하든 혹은 둘 다 있든 그런 걸 할 수 있는 정부 이걸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정치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들을 보면 엄청나게 똑똑하고 부지런하잖아요.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다른 누군가는 더 똑똑하고 그것보다 더 많이 부지런해야 되네요. 은수미 차용인이 지금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아끼셨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요. 맞아요. 정말 용감하고 약자 편에선 어떠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전 목숨을 건 정권이길 바라요. 그런 날이 왔을 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그거죠. 우리의 기대만큼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일까 봐. 그렇죠. 표란 똑똑한 곳에 가진 않거든요. 덜 멍청한 곳에 가지. 네. 이래서 무서운 얘기죠. 3주간 더위를 열심히 날려주신 은수미 박사셨는데요. 저희가 좀 무리한 요구를 드리긴 한 것 같아요. 일단 은수미 박사님이 너무 바쁘세요. 너무 바쁘세요. 네. 아직 운전할 시간도 없이 바쁘세요. 맞습니다. 물론 그 동네가 운전하기 쉽지 않다는 걸 방송 전에 얘기를 했지만 활강 코스라가 되게 좋아져. 성남시 중원구간. 강연도 많으시고 원고 청탁도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많으신데 이게 무슨 종편처럼 시사 얘기 아무것도 모르고 나와가지고 30분 동안 아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떠들고 나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책 쓸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방송하시잖아요.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시간을 너무 많이 펴소드린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전 정말 감사했어요. 네. 그런데 이 방송이 너무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아 무서워서 못 듣겠다 이러신 분들이 말하셨기 때문에 아 정말 그래요? 성공했다. 원고를 준비하실 수 있으실 때 다음 시즌으로 이 얘기를 한 번 더 들어야겠다. 제가 제안을 드렸고 곧은 아니겠습니다만 다시 이 이야기의 후속편들을 들어볼 수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2가 예고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겨울에 남양특집 한번 가죠. 겨울에 남양특집요. 다시 뵐 때까지 네. 빚 열심히 갚으시고 예. 중원구 생활 잘 버티시고 예. 은수미 차용인이셨습니다. 다음번에 뵐 때까지 안녕히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황야의 1위 스테픈 올프가 새로운 이름 대볼프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죽장인 황야의 1위의 꼼꼼함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는 그대로 최고가의 프랑스 사냥가죽으로 품질은 더 올라간 대볼프 제누인 레더 지금까지도 앞으로는 더 나은 당신의 자부심입니다. 대볼프 제누인 레더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 주세요. 역시 자기 입장만 보인다고 아름다운 재단의 광고를 듣죠. 그러면 무슨 가족의 해체로 인해서 생기는 노동력 결손 때문에 형편이 좋지 않은 집 혹은 독거운 노인들 계시는 집 아슬아슬하게 어찌어찌 돼요 연금 혜택도 잘 못 받으시고 연금 혜택밖에 남지 않으셨다거나 노력연금 노력연금은 노인들이 살기에 조금씩 부족하잖아요. 산다고 생각하는 말이죠. 그런 건 생각 안 나고 이 아름다운 재단의 광고를 들으면 아 많은 음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방금 낸 싱글이 망한 음악인들에게 한 줄기 빚이구나. 많은 프리랜서들 근데 그분들은 좀 뒵니다. 급한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더 급한 분들이 많죠. 실제로 몸이 아프신데 못 내고 계신 분들도 많으셔서 혹시 몰랐던 분이시거나 모르셨는데 주변에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과 도움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찾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으로 연락을 바랍니다. 정치적인 기사에서만 아름다운 재단의 이름을 보셨던 분들은 아름다운 재단은 뭐뭐뭐 하는데 아니에요? 누구누구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하고 전화하지 마십시오. 관계자분들은 모르시고요. 상관도 없습니다. 뭐뭐뭐뭐뭐 하는데 아니에요? 누구누구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하고 전화하지 마십시오. 관계자분들은 모르시고요. 상관도 없습니다. 네이버가 잘합니다. 네. 그냥 저 뭐냐 지식왕한테 가서 부르시고요. 우리 지난번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시리즈도 얘기했고 말이죠. 우리 세 또래들이 제일 많이 보던 연작 공포물은 뭐가 있을까요? 여고개담 린 아 이게 동아시아에도 있죠. 저는 이제 소우 아 소우 네. Let the game begin 네. 혹은 뭐 더 앞세로 넘어가면 뭐 헬로윈 시리즈라든가 호스텔 아 호스텔은 아니다. 그건 장르가 달라요. 정치 여러분 장르가 달라요. 그 연작들이 넘어갈 때 특징이 있어요. 프로덕션이 점점 작아지고요. 네. 저게 바뀌어요. 감독이 바뀌고요. 그리고 배우가 점점 모르는 사람으로 네. 점점 바뀌고 그러면서 1편에 출연했던 여러 명의 배우 중 가장 비중이 없던 한 명이 여기 나온다고 죽어라고 홍보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제 그 인생 역전의 꿈을 꾸고 커리어 대포발의 꿈을 꾸고 이제 내가 주인공 네.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문법에 잘 맞아 들어가는 훌륭한 공포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답습하다가 매력을 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는 또 어떤 느낌을 받느냐 재벌은 요걸 해도 돈 벌고 요걸 해도 돈 벌고 요걸 해도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는 놀라진 않아요. 우리가 3탄을 접했잖아요. 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래서 아무도 안 쳐다보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제 입장 같은 경우에는 1탄에서 오 무섭다 2탄에서 이럴 수가 이러다가 점점 넘어갈수록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이르게 돼요.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주사판을 쓸 거야? 말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200억, 300억이 오가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다는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를 계속 이해하는데도 복찬. 네.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포인트 아닐까요? 60, 70대 청취자 여러분, 70대의 청취자 여러분이 계시다면 노령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른 이미지를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죠. 어찌저찌 약간 공궁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정신적으로 풍족해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더 많았어야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 푼이라도 더 챙겨줬어야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재정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느냐를 생각하면 표를 꽤 비싸게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사실상 저는 우리 방송을 통해서는 처음 나간 거 아닌가 싶어요. 표를 돈으로 환산해서 이거 얼마짜리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 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포물을 가지고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투표를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기대를 걸었다가 큰 실망을 하실 분은 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한 번 서로가 안 바쁠 때 은수미 차용님과는 다시 만나뵙기로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세력들이 돈을 어떻게 챙기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했다면 내일 이 시간에는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세력들이 돈을 가지고 칠 수 있는 조금 더 괴로운 장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겁니다. 돈을 가지고는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돈을 가지고는 요리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만원 복금 같은 건가요? 내일 이 시간에 아 세종대왕님 똥 빼주고 내일 이 시간 이상평론 기대해 주시고요. 민세민 기자, UFC 책임 프로듀서, 그리고 김삼재 엔지니어 물러갑니다. 주말 편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 이게 요 방송 이런 건지 알아요? 네. 이거 한 줄 알고 안 했어요. 뭔 얘기잖아. holy crap. 하하하하